오는 가수 좀 이따 엄마 생일이라고? 응, 나중에 엄마 생일이라고? 진짜? 엄마 생일을 뭐 할 건데? 아무것도 안 싶ерв노래. 축하 이제 바로 놀꺼예요. 어, 축하 노래 불러 줄 거야? 너희들이 양보 좀 해줘. 노래 불러 줄 거야? 불러 줄 거야? 우리 TV 뺏기는 거 아니야? 그러게. 불러줄 거야 불러줄꺼야 불러줄꺼야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 뭐라고 뭐라고 했다